네, 저희 중국 주식 커버 하시는 신승윤 연구원과 오늘 다시 만났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볼까요? 네,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는 중국 자율주행 최대 수혜주 더사이시웨이 설명드렸었는데 오늘은 비슷하죠. 같은 모빌리티지만 전기차에서 소재의 최강자인 창신신소재 준비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최대 수혜주였고 오늘도 최강자고 신승윤 연구원님은 뭐 1등 아니면 취급을 안 하시는 거죠? 아, 전 최고 아니면 취급을 안 하시는 거죠. 네, 좋습니다. 오늘 그 전기차 소재 그 중에서도 분리막 업체 중에서 최강자로 불리고 있는 창신신소재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의 주식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이렇게 비교를 해봤던 것 같은데 다소 좀 생소한 중국 기업일 수도 있으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무슨 기업이다? 이렇게 또 소개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나라로 치면 SKIT가 있겠고요. 이제 SKIT도 이제 분리막 하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창신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생산 능력 기준으로는 글로벌 최대 분리막 공급 업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SKIT가 상장을 할 때도 밸류에이션, 공모가를 산정할 때 창신신소재의 밸류션을 굉장히 많이 참고를 했었습니다. 전기차 소재 중에서 그러면은 분리막 업체다. 이렇게 좀 이해가 되는데 분리막은 그러면 어떤 거예요? 저희가 이제 흔히들 2차 전지의 4대 소재로 양극제, 음극제, 그리고 전액 분리막이 있잖아요. 2차 전지라는 게 일반 배터리와 달리 충방전을 지속을 하면서 계속 사용할 수 있으니까 2차 전지라고 하는 건데 보통은 리튬이온으로 고정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양극에서 이 리튬이온이 음극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충전이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음극에서 양극으로 이동을 하면 방전, 그러니까 배터리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양극과 음극이 재미있는 게 물리적으로 접초를 하게 되면 스파크가 튀면서 발화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전기차 사고들 보면은 배터리 화재 발생해가지고 사고 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불이 나잖아요. 네. 이런 케이스의 상당수가 이렇게 양극과 음극이 접촉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얘를 막아둘만한 게 필요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저희 아클이 있는 것처럼 맞아요. 이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분리막이에요. 네. 접촉하지 못하도록. 네. 분리막은 굉장히 얇은 막으로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튬이온만 이 얇은 분리막을 통해서 통과를 해서 양극과 음극을 모가면서 충방전을 지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리막은 어떻게 보면은 소재 중에서 배터리의 안정성을 책임을 짓는 그런 가장 중요한 소재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득 드는 생각이 분리막 업체 그리고 또 세계에서 생산 능력 기준으로는 최강자다. 이런 식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사실 이제 중국은 전기차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크고 사실 뜨고 있는 전기차 업체들도 많잖아요. 샤워펑도 있겠고 리오토도 있겠고 그러면은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밸류체인에서 소재 그리고 그중에서도 분리막 업체를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작년에 글로벌 전기차 시장 규모가 한 600만 대가 조금 넘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중국은 이 중에 350만 대를 팔아주니까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시장이죠. 그리고 얘기하신 대로 중국 로컬 1위 업체인 BYD도 있고 요즘 굉장히 잘 나가는 신생 업체들. 샤워펑, 니오, 리오토 이런 스타트업 업체들도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 건 맞는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너무나 많은 새로운 기업들이 이 시장에 진입을 하고 있어요. 아, 완성차 그러니까 전기차 자체를 만드는 기업들? 완성차, 네, 그렇죠. 화웨이 같은 애들도 그렇고요. 뭐 저희들이 흔히 알고 있는 BAT,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기업들도 전통 내연기관차와 합작을 해서 이 전기차 시장으로 진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완성차 시장은 필연적으로 경쟁이 격화될 수밖에 없다. 물론 그중에서도 뛰어난 업체들은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걸 선별하는 게 쉽지가 않고 어쨌거나 전반적인 시장 집중도가 하락을 하면서 완성차 업체의 밸류에이션을 조금 조정을 받을 수가 있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럼 왜 하필 소재 중에서도 분리막이냐.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밸류체인 단에서 해당 영역에서 1등 업체들을 굉장히 선호를 하는데 좀 더 직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위 업체에서 해당 소재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양극제 같은 경우는 1위 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1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있고 기술 격차도 생각보다 크지 않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방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듯이 경쟁이 굉장히 격화되고 있는 전기차 완성차를 만드는 업체들의 시장과 비슷하네요. 그렇죠. 너무나 많은 플레이어들이 있다. 그리고 응급제도 시장 점유율이 높지가 않습니다. 1위 업체들이 한 20% 정도고요. 전액 같은 경우는 29%, 양극제 같은 경우에는 45%입니다. 1위 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그 회사가 바로 지금 설명드린 창신 신소재입니다. 너무나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 측면에서도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담보된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의 전기차 시장 자체가 성장을 하는 거에도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분리막 업체 그리고 업계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분리막 같은 게 또 재미있는 게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소재 중에서 제일 수익성이 좋은 게 바로 분리막인데요. 오늘 이제 분리막을 설명을 드리는 것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이렇게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느냐. 분리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소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객사들이 한 번 선정한 공급 업체들을 웬만해서는 바꾸지 않아요. 그리고 고객사가 이제 선정을 할 때도 굉장히 장기간의 고객사의 승인 기간이 소요가 되는데 이거를 이제 개발 당시부터 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설비가 완전히 다 지어지고 나서 그러니까 바로 대량 양산이 될 수 있을 정도 가서야 이 승인 절차를 밟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검토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서야 검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발부터 실제로 이렇게 승인까지 한 최대 한 3년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 업체가 웬만해서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영업이익률도 말씀을 드렸는데 분리막은 소재단에서도 전형적인 이런 장치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초기 자본 투자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영업이익률을 높게 가져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탑티어 분리막 업체들 같은 경우는 보통 대개 영업이익률이 30에서 35%까지 나와요. 엄청나게 높네요. 제조업에서는 정말 높은 수익성을 자랑을 하고요. 그래서 창신 신소세도 2020년 기준으로 영업이익률이 30%에 달한다. 그리고 이렇게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때문에 로컬 2위 업체 같은 경우에는 성원재질이라고 하는데 그 업체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10% 소감밖에 되지 않아요. 그만큼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그런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굉장히 안정성을 담보를 해야 하는 그런 산업이다 보니까 깐깐하게 업체도 선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계약을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 점유를 갖고 있는 그런 업체다. 고객사가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고객사는 저희들이 들어본 배터리 제조사는 다 고객사로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 기준으로 배터리 출하량 순위가 있는데 1위 업체가 중국 CATL, 글로벌리 시장 점유의 33%고요. 2위가 LG 에너지 솔루션 20%, 그리고 3위가 파노스닉, 그리고 4위가 삼성 SDI인데 이 회사들 모두 고객사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플레이어뿐만 아니고 이 회사가 중국 업체인 만큼 당연히 로컬 시장에서도 압도적인 지배력을 구축을 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익히 알고 있는 BYD도 배터리를 만드니까 BYD나 아니면 요즘 굉장히 뜨고 있는 칼브, EV에너지, 국헌하이테크 그러니까 유의미한 그런 중국 전기차 배터리 회사들은 모두 고객사로 보유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CATL과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중요한 고객사인 것도 많습니다. 매출 기준으로 보면 CATL이 22%로 1위 고객사고요. 2위가 LG 에너지 솔루션 20%입니다. 큰 차이는 없죠. 왜 그러냐고 하면 이 회사들 두 개의 시장 점유율이 글로벌이 50%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특히나 이런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CATL도 그렇고 이 전기차와 배터리 수요는 정말 넘쳐납니다. 중요한 건 공급이 되냐 안 되냐가 문제이기 때문에 LG도 그렇고 CATL도 그렇고 지금 CATL은 100기가 정도 정도 되는데 2025년까지 500기가까지 확대를 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터리 셀 제조사들이 CATL 확장을 할 때마다 창신 신소재의 펀더멘탈과 주가도 마찬가지로 우상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계속 얘기를 해보니까 신승우 연구원의 스타일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소개를 해드린 기업 더사이시웨이도 자유주행 관련해서 전장 부품 생산하는 기업인데 엔비디아 같은 메이저한 회사를 다 고객사로 두고 있고 시장에서 압도적인 그런 점유를 갖고 있고 이런 기업들을 또 선호하시는 것 같은데 전기차 배터리는 지금 수요가 넘쳐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생산 능력이 중요하다. 소재 업체들도 마찬가지일 거잖아요. 이 기업은 그러면 생산 능력을 좀 확충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러면 어느 정도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지 소재도 마찬가지로 CAPA의 확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런데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초반부에서 말씀드린 대로 생산 능력 기준으로는 글로벌 1위고요. 그래서 50억 제곱미터라는 CAPA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감이 잘 안 오잖아요. 우리나라 SKIT 같은 경우에는 현재 CAPA가 14억 제곱미터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3배 넘는 CAPA를 지금 갖고 있다. 그리고 이외에 글로벌이 일본 업체들도 사실 분리막을 굉장히 잘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아사이 카세이나 도레이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SKIT까지 합쳐서 해도 생산 능력이 50억보다 안 돼요. 그러니까 이 3개의 회사를 합칠 만큼 그런 엄청난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고 지금은 그런데 앞으로 어떨 것이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회사님이 굉장히 공격적인 CAPA를 예고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었는데 기존 50억에서 올해 연말까지 20억을 추가해서 70억 제곱미터까지 CAPA를 확장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좀 더 장기적으로 보면 2025년까지 이거의 한 2배가 넘는 150억 제곱미터까지 CAPA를 확충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경쟁사 대비 압도적인 이런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이제 공격적으로 CAPA를 늘리는 것이 악랄의 검이 될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이제 수요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하는 그런 무부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 창신 신소재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구호 외치면서 끝내볼까요? 네 좋습니다. 10분에 해주시. 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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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고!